영국 수상이 자기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우리나라 같으면 끝까지 버텼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도 뭡니까 그 탄핵이 거짓 탄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다 뻔뻔하게 하다못해 유감 성명 하나 발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본산답게 자기 공약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상이 44일 만에 그만두게 된 겁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자신이 가졌던 꿈은 이상향은 마가르테처였지만 현실은 44일 만에 최단명 수상으로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책임을 깎아주는 감시안에 좌절한 죄의의 대책 트러스는 공약을 못 지켜 물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44일 만에 물러나니까 또 이렇게 책임지고 또 뭐 아직 세월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정치적으로 재개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리저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정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는 런닝 다우닝과 10번지 총리 관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찰서 3세 국왕에게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어서 물러납니다 지난달 6일 취임했던 트러스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철의 여인 마가르테처를 롤모델로 삼았지만 대체 임기 11년 208일에 전혀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영국 총리가 다시 바뀌게 됨으로써 영국 정계와 경제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헌정사에서 마가르테처라는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죠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은 소위 좌파계열의 정치가 득실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1977년 78년 정도가 되면 노동조합의 파워가 워낙 막강해져가지고 도저히 회생불능할 정도 상태가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마가르테처가 등장해가지고 대단히 우익적인 그런 정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노동조합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감세를 이런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작은 정부 그런 소위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계획을 추진했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로날드 레이건 같은 분이 등장해가지고 쌍벽을 이루는 정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감세한 세금 부담을 낮춰가지고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두 사람은 뭐 그런 어떤 정치적 사상이라든지 정책 방향에서 일치하지만 마가르테처는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집권을 했고 트러스 총리는 아직도 영국 국민들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행하게도 이제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감세를 통해서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였던 담대한 계획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감세를 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정책 발표 다음 날 국채금리가 치솟고 파운드 가치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등 금융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재정적자도 국가 부채도 엄청난 상황인데 세금 수입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영국의 국채를 그냥 던지고 파운드화를 던지는 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정치인이 이제 손을 들어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의 불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허덕이 된 소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됐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과탱 재무장관은 38일 만에 정격 경질되고 말았다 개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렛 대처 수상하고 트러스 여러분들 수상하기 차이는 결국 타이밍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였던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하기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경제적으로 국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지경에 몰리고 나서 그때 뭡니까 맞아 못해서 개혁 안 한 거죠 대한민국이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당하고 나서 뭐죠 불완전하고 미진한 계획이지만 계획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다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영국은 빛이 참 많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 증가하는 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파블릭 섹터의 순수 부채니까 아마 정부 부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를 다 합친 것 같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7년까지는 아주 완만한 그런 빛 증가세입니다 대처가 아마 이때도 집권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가렛 대처가 11년이니까 80문 전부터 11년이면 91년까지 집권했겠네요 이때는 수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009년부터 급속히 뭐죠 빛이 증가합니다 국가의 부채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늘어나는 성향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문정권 하에서 급속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아마 한 경제의 지출 가운데서 정부가 주도하는 지출의 비중 정부 부분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보시게 되면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렛 대처가 한 1991년까지 아마 집권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정부 지출이 적었던 데가 대처가 집권했을 때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99년부터 쭉 크게 증가했다가 99년부터 쭉 크게 증가하네 영국의 피치 아주 많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는 2001년도에 33.9%였지만 2021년도는 102.8%로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가 20년 연속으로 뭡니까 빚을 내가 돈을 쓴 겁니다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가 물러난 시점을 1991년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뭐죠 다 빚으로 움직인 겁니다 대처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1979년에 집권해가지고 91년까지 자기 수입을 넘어서는 국가 재정지출 안 했던 겁니다 102.8%가 늘어난 겁니다 이걸 이제 고쳐보자고 한 것이 트러스 총리인데 실패란 거죠 작년 한 해의 재정만 우리 돈으로 300조 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만 300조 원 정도로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돈을 써 제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아직 배가 부르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비투성이 나라에서 재정 수입이 대거 줄어들 것이란 예고가 나온 데다가 다른 분야에 썸썸이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 세계의 큰 손들이 돈을 던져버린 거죠 파운드화를 던지고 영국의 국채를 던져버린 겁니다 감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이 잘못됐고 국민들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 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가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나 지금 선거제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대한민국에 엉망진창이 됐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재정 여름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국가 부채가 누적이 돼 가지고 나라가 큰일 났다 완전히 골로 가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외환위기급의 위기를 맞지 않으면 그때 썸썸이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그 전에는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도 영국 총리의 사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유비무안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시골스나스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현역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항상 이게 참 위기관리라고 하죠 위험관리 그런 걸 잘 못하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고금리가 되니까 저금리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자산을 매입하고 이렇게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지금 시작 단계죠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자산을 헐값이 그냥 내다 팔아야 되고 오늘도 보니까 인천광역시의 송도에서는 집값이 벌써 50%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주식이 50% 이상 떨어지니까 당연히 집값도 50%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나라 전체로 확대해 보게 되면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계획이란 것은 정말 힘들다 마가렛 대처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총리들은 다 뭐죠 그냥 적당히 머물면서 썸썸이를 늘려가는데 이바지했던 거죠